안녕하세요. 황소 부동산입니다. 오늘 보실 매물은 전남 영광군, 업성면 삼당리에 위치한 도지입니다. 광주시청에서 약 45분 거리에 있으며, 이쪽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 간단한 현장 영상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목은 답이며,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3670제곱미터 1110평으로, 매매가는 7200만원입니다. 바닷가 10분 거리,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직원 안내 및 매물 접수는 062-385-8803번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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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